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예요? 창금모지요. 어머 세상에 이제 다 커팅해서 들어왔어요. 네 맞습니다. 창금모지 4개 5만원 일산 서구 일청로에 위치한 꽃동산 다육입니다. 그런데 구독자님들이 그래요. 아니 지금 이제 봄 가을에만 커팅하라더니 왜 했냐면요. 그래서 바람만 잘 치고 꼬들꼬들해질 때까지만 잘 말려서 심으면 1년 12달 하셔도 되는데 지금이 가장 많이 하기도 한답니다. 왜 하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왜 지금 커팅해? 물러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랬더니 지금 습도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공중뿌리가 나오듯이 실뿌리가 잘 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커팅해도 문제없다 이 말이고 자 그러면 제가 말했어요. 아니 4개를 어떻게 줄 거야? 랜덤 간답니다. 무조건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세서 5만원 결제하시면 4개 갑니다. 5만원 결제하시면 4개 갑니다. 이렇게 랜덤 발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창금모지가 어떻게 나와요? 다 알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딱 심었어요. 금을 금을 그래서 금을 딱 심어서 적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적심한 자리에서 뽀글이 쫑쫑쫑쫑 5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금 발현 좋은 복륜금이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나오고 나머지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머 세상에 무지는 가격이 어때요? 일반적인 창 가격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이걸 왜 사냐면 얘를 이제 구독자님이 받아요. 그래서 뿌리를 탁 내립니다. 그러면 올 가을에 뿌리가 짱짱히 내렸잖아요. 그러면 적심을 해요. 적심을 해서 뽀글이가 나왔을 때 창금, 복륜이 최고 좋은 복륜일 경우가 있답니다. 실제로 실제로. 그래서 창금은 모두 다 커팅을 통해서 최고 좋은 복륜금을 받아낸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무지가 나온 아이예요. 설명이 됐지요? 이해가 갔지요? 안 갔어요? 일단 무지는 금 가격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일반적인 쌩얼 가격은 조금 아니에요. 그러나 구독자님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유 잘만 말려서 하면 요새 뿌리가 더 잘난데 왜? 습도가 날마다 비가 오니. 맞아요. 그러니? 자 그러면 제가 얘기했습니다. 창금무지이고 수량은 수량은 이게 끝이에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유 여기 짜자자잔 짠짠짠짠짠짠. 이게 끝이에요. 랜덤 발송하기 때문에 나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아유 바람님이 영상 보니까 이거만 달라. 이거만 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금종. 아유 다 창금무지로. 이미 저도 분류를 해봤는데요. 긴가민가 그러면 다 창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무지로 와요. 이제 커팅을 쭉 하잖아요. 이제 뽀글이 해서 커팅을 짝짝짝짝짝 합니다. 어머 금 같아? 에이 그러면 무지예요. 금 같아 그럼 무집니다. 그 무지로 이렇게 커팅을 다. 금이 조금이라도 발현 가능성이 있거나 보이면 금으로 다 분리를 하지만 얘네는 금이 아니에요. 아유 또 어느 분이 금 아닌데 왜 금으로 파냐고? 가격이 금가격이 아니에요. 금 아니에요. 창금 말 그대로 무지. 랜덤 발송 4개에 5만원인데 수량이 많지 않아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짧은 영상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우주목금. 어머 세상에 내가 봤어요. 봤어요. 얘 뿌리 내렸어요? 어머 이게 다 내렸네. 내가 커팅만 우주목을. 예 맞아요. 금을 자구만 커팅해서도 가격 얼마에 받거든요. 그러면 뿌리 내렸으면 좋아요? 당연히 좋지. 말이라고 해. 자 그러면 우주목금은 사이즈요. 갑니다. 사이즈. 사이즈는 3종 세트. 자 사이즈 갑니다. 이렇게. 예 약 1, 2cm 정도. 예 예. 자 사이즈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창금 커팅. 얘는 얘는 아까 제가 그랬죠. 걔는 무지. 얘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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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종이 떼기 다시 보여줘야지 그러면. 왜냐하면 그래요. 들어도.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아까는 금 무지. 4개 5만원. 금이 안 보여. 안 보여. 얘는 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금이 안 보여. 너는 가고. 아까 봤어. 그 다음에 창금은 아까 그랬잖아요. 뽀글이 중에서 금발현이 눈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창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받았을 때 어머 금발현이 아쉽다. 그래도 이미 선수들이 보사들이 금. 발현이 좋다라고 선별해서 출하를 하는 아이들. 좋구먼. 얘네는 3개 10만원. 아까 무지는 4개 5만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구독자님들이 가격을 영상으로는 다 똑같이. 금이 안 보이구먼. 에이. 도사님들. 분류 도사님들이 다 분리해서 얘는 창금으로 분리해서 이미 금 가격으로 유통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마리아냐 에보니아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어릴 때는 대부분 그냥 네. 맞아요. 에케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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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가보이데스. 예. 근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마리아도 있고 에보니도 있는데 이 정도일 때는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도 이제 공부 많이 해갖고 금도 조금씩 알아요. 모르는 것도 대표님들한테 여쭤보고 어쨌든 금발현이 좋은 아이들. 최고로 좋다 소리 못합니다. 이게 가격이 있는데 어떻게 최고 좋다고 그래. 그러니까 제 말은 금이라고 분류가 됐잖아요. 그러나 복륜 자체의 최고 좋은 복륜은 사실은 아직은 그러나 아니라고 못해요. 왜냐하면 얘가 뿌리를 내리고 또다시 적심을 했었을 때 최고의 좋은 복륜 금이 나올 확률이네. 얘는 이미 다 금이에요. 금 가격이에요. 그러나 금 중에서도 가격을 말해요. 하나에 예를 들면 얘 하나에 100만원짜리도 있고 300만원짜리도 있고 천만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아직은 너무 애기라서 그러니까 금은 맞아요. 금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애기 키울 때 어머니 얘 뭐 짝짝꿍 했어요. 그러다가 얘 좀 해봐라. 그러면 안 해요. 그러면 거짓말 그러니까 이 금도 수시로 얼굴이 바뀌기 때문에 만약에 구독자님들이 재테크를 한다면 금이 가장 좋고 예쁜 상태일 때 말 그대로 재테크를 하셔야 돼요. 팔아야 돼요. 만약에 이쁘다가도 이 정도 비가 계속 오면 빠질 수 있고 안 보일 수 있고 어느 날은 물이 너무 들어서 안 보일 수 있어요. 금은 파고 들수록 어려워요. 참금 커팅 3개 10만원 아까 참금 무지는 4개 5만원 얘네는 완전히 무지예요. 금 아니에요. 금 없어요. 무지라고 썼는데 금이 어디 있대요. 글자가 금이잖아요. 가격이 가격이 완전히 무지 가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요. 천대전송 어머 세상에 천대전송도 금이 나오네. 가격은 8만원 아 이 큰아이가 8만원 천대전송 이렇게 큰 금이 얘가 8만원 작은아이는 3만원 품을만합니다. 아유 귀합니다. 천대전송 금 3만원 맞죠? 그리고 얘요. 자 이렇게 천대전송 얘 맞아요. 8만원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금 금 일산 서구 일청로에 위치한 꽃동산 다육이 대표님의 금밭을 샅샅이 뒤져 뒤져서 예 이렇게 종자하려고 했던 거를 구독자님들께 영상에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여기는 일산 서구 일청로에 위치한 꽃동산 다육이에 제가 왔습니다. 꽃동산 다육이 중에서 야외 특설매장 입니다.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물 꽃 관엽이라고 하는 꽃이 야외에 굉장히 많이 있고 제가 뒤편으로는 이렇게 화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맞습니다. 그 제가 솔직히 말하면 모란시장 가시죠. 왜요? 온천지 다 구경하러 그곳이 바로 일산 서구 일청로에 위치한 꽃동산 다육이 맞습니다. 지금부터 뭐가 있는지 구경갑니다. 오렌지 해보니 4만원이요? 괜찮네. 사이즈 이렇게 커서 괜찮았어요? 대단히 멋져요? 엄청 끝내주게 멋져요. 자 그 다음에 얘요. 얘는 라탐요? 어머 다나미 라탐 좋아하는데 6천원짜리 라탐이 다 나왔네? 어우 세상에 자 라탐 6천원짜리요? 이 정도 사이즈 그 다음에 하나 더요? 푸에불라 12,000원요? 어우 진짜 얘요? 아이 뿌리 다 냈지 봐봐 뿌리 완전히 다 내렸지 어우 뿌리 완전히 다 내렸지 푸에불라 12,000원 얘 끝내줍니다. 대단히 멋져요. 그 다음에 다 봤지? 다 봤지? 자 그 다음에 얘요. 톰스텔 901 15만원 사이즈 멋있다. 로트 군색 26만원 멋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구매했습니다. 두 개 아우 세상에 음 자 그 다음에 얘는 크리스본이요? 얼마예요? 4만원? 어우 진짜 끝내줘요. 여기가 다 그 동황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생장점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더 멋있어지려고 생장점이 아예 없어졌어요. 크리스본이 4만원 자 얘 한번 보고 가시게요. 로사로와 철화 26만원 정말 멋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카타리나 마리아 아우 세상에 색감이 정말 예술이죠. 이게 무근아이들은 이렇게 여름 장마가 있어 지금 장마예요. 여름이에요. 아우 그쵸 여름이어도 안 빠져 안 빠져 우리 캐핑장 여름 겨울 두 번 난 애들은 많이 빠졌죠. 얘네들은 겨울을 몇 번 났길래 이렇게 안 빠져. 카탈리나 마리아 12만원 어우 끝내줍니다.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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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멋있어요. 그 다음에 얘예요. 초코마리아 제가 지난번에 여기 초코마리아 20만원 워메 멋있는걸 아우 세상에 얘도 멋있어 초코마리아 아휴 얘는 저기예요. 구독자님들 이렇게 밭에서 뽑아온 아기여서 이 정도는 물 많이 빠졌네 왜냐면 한참 됐지요. 저도 예 맞아요. 초코마리아 20만원 아우 세상에 그러니까 꽃종산 다육이 상품 구매하시는 구독자님들 다 전화 문자 한 번씩 하신대요. 왜요. 고맙다고 아우 애기들도 너무 풍성하고 푸짐하고 가격은 좋고 막 이렇게 저도 얘기 들어서 알지 아우 나 얘가 오늘 또 꽃이네 초코마리아 20만원 어떡할까나 자 아휴 사유 그 다음에 얘는 일본실라이 6만원 사이즈 이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여기 사장님이 극찬을 해요. 아휴 세상에 이 안에도 근데 이름표가 왜 없어 얘 얘요 흑은이인데 어머 완전 짱짱 완전 짱짱 어우 뿌리다 어우 세상에 고바고 고바고 아휴 영상 찍어달라고 했는데 왜 이게 없어 이름표가 자 환엽 슈퍼킹 완전히 얘는 환엽 슈퍼킹 23만원 24만원 아휴 세상에 얘요 24만원 아휴 세상에 진짜 환엽씨 완전히 뿌리 완전히 짝짱하게 다 내렸어요 어우 얘요 사이즈 5.5정도 돼요 어우 얘요 어머 어머 하하하 24만원이요 뿌리 완전히 다 내렸어요 완전히 얘는 환엽 슈퍼칸 어머 이렇게 멋있는 애기가 이름이 글쎄 없죠 얘는 또 진짜 멋있는데 그죠 응 얘요 이봐 이렇게 멋있는데 그죠 어휴 세상에 이름이 없어가지고 어떡할까 얘 이름 한번만 물어보세요 환엽 슈퍼칸이랑 봤는데 얘 이름이 뭐냐 얘 하나 사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얘가 지난번에 우리 작년 이맘때 소개한 적 있어요 천국의 계단 아휴 세상에 야가 너 이름이 천국의 계단이요 만오천원이 크기도 하네 그죠 하하 아휴 세상에 만오천원 크기도 해요 천국의 계단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이름표를 안 보면 구독자님들이 이름표하고 가격 좀 보여줘라 그 소리가 귀에 쨍쨍합니다 에휴 그럼 다 이 정도 됐으면 구독자님들하고 나하고 통하는 게 있지 그죠 자 이렇게 선인장은 이마색 키웁니다 백단 손가락선인장이죠 만원이면 괜찮죠 무야가 머리야 아휴 세상에 야 가격 이름이 뭐라고 자 이름 얘는 그 여기 써있었는데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 가격이 얼마라는 거야 아휴 세상에 진짜 이렇게 멋있는 애기 있어요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 예 아 이거 그냥 토마토예요? 아 제가 잘 몰라서 여기 사장님한테 여쭤보셔요 이거 그냥 토마토예요? 사장님이 없어 저기 안에 가서 물어보세요 네 다 아틀란티스죠? 어우 예 물어보면 몰라서 예 아휴 진짜 그 다음에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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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로사로아 금 40만원짜리 40만원 4개면 446 160만 노지에다 그냥 놔요 어머 세상에 이 동네는 인심이 아주 좋아요 응 여기 로사로아 얘는 예 생얼 아니 생얼이죠?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쪽에 조금만 더 영상 구경하려 합니다 어차피 왔으니까 구경하고 가야죠 구독자님이랑 나랑 전동금 어머 얘도 금인데 6천원밖에 전동금 6천원 환협카이저 14만원요? 어머 세상에 그쵸? 네 환협카이저 14만원 여제금 5만원 라저아가 4만원요? 어휴 좋아요 끝내줘요 자 그 다음에 저기 얘요 어 환협카 잠깐만요 카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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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만원 카타리나 24만원요 주피터 8만원 로사로아 2만원 예 맞아요 로사로아 자 그 다음에 소인제금 12,000원 예 주피터 2만원 마디바 4만원 아우 좋아요 예 홍마리아 18만원 자 그 다음에 원종 엘레강스 5만원 예 원종 엘레강스 5만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다크마리아 가격이 조금 있었는데 다크마리아 4만원 다크마리아 4만원 맞죠? 어 그리고 얘 키스 오브 파이어 아우 가격 반원 괜찮네 키스 오브 파이어 그쵸? 어우 음 괜찮아요 누다금 12,000원 카타리나바리아 10만원 심어서 뿌리 다 내렸죠? 얘는 조금 작은 8만원 카타리나바리아 엘리자베스 군생 8만원 엄청 무근 군생이죠? 자 그 다음에 카이제 카이먼 쳐다 7만원 카이먼 쳐다 7만원 맞습니다 아 프리무리가 여기도 있어요? 프리무리가 진짜 많네 아우 멋있어 24,000원 괜찮죠? 가격? 어 어 어 한번만 봐요 프리무리 24,000원 이렇게 이렇게 8cm 정도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얘 페라페로 20만원 여기 그 꽃동산 다육이 사장님의 그 키픽장 회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누구는 있고 없고가 아니고 다 있어요 어우 페라페로 몰게임 8만원 괜찮죠? 얼마나 무겁게요 남봉옥 34만원 꽃만 펴봐 가이아이 30만원 대단히 멋집니다 대단히 멋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블랙선 5만원 아까 블랙선이었어 내가 이름 없다고 한게 어우 세상에 블랙선 5만원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에 레디쉬 5만원 블랙호크 5만원 괜찮죠? 블랙호크 매발투비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블랙다이아 얘가 이렇게 또 좋네 그죠? 블랙다이아 3만원 어우 끝내줍니다 멋집니다 블랙다이아 예 멋있어요 멋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몬금 가격은 15만원 그 다음에 타워브릿지 8만원 예 맞습니다 타워브릿지 8만원 야 뭐시오 베스트자이언트가 이렇게 이뻐요 뭐 세상에 그니까 묵어야 돼 어머 세상에 가격이야 10만원 10만원 베스트자이언트 10만원 이 10만원을 막 꼼치다 써놨네 사이즈 자 이 정도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비로봉철화 14만원 예 핸들 65,000원 그쵸 예 그 다음에 실라이 4만원 어우 진짜 완전히 비보역이 최고 좋아요 제가 볼 때 크리스보니 6만원 어우 어우 6만원짜리 진짜 좋아요 크리스보니 6만원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파라다이스요 요 요 요 하하하 목대 한번 보세요 파라다이스 완전 자 그 다음에 꿀벅지죠 요렇게 한번 보시면 8만원 8만원 얼굴 하나를 말해요 자 아도니스 군생 1세대 30만원 저도 하나 샀어요 저도 하나 샀어요 카리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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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자 얘 카리스마 있죠 대단히 멋있습니다 사이즈가 작은거는 요정도 23cm 화분에 있는건 26만원 30cm 화분에 있는건 30만원 그 다음에 루본드 아우 대단히 멋진 애들 많죠 비버리 힐 15만원 끝내줘요 이제 비버리 힐도 얼마나 묵었냐면 진짜 진짜 많이 묵었어요 진짜 아우 이런 밭은 떠나고 싶지 않은 밭 자 그 다음에 이런 밭 로사로아 16만원이요 아우 이렇게 이뻐요 로사로아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볼까요 지방시 20만원 아우 세상에 이렇다니께 막 뿌리 완전히 다 내렸네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로사로 아니 지방시 4만원짜리 구경하셨어요 그런게 자 그 다음에 여기 환엽슈퍰맨 12만원 예 환엽언더우먼 4만5천원 야 블랙주얼리 3만원 어머 세상에 얼굴 하나짜리 괜찮네 그죠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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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주얼리 3만원 어휴 좋아요 끝내줘요 예 자 그 다음에 홍연 예 이렇게 이뻐요 환엽홍연 4만5천원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멋있는 에보니클론 12만2천원 와 12만2천원도 이렇게 이뻐요 그 다음에 제가 늘 저를 발목을 잡는 혈마 8만원 끝내주죠 끝내주죠 하하하하 아우 세상에 나 진짜 완전히 여기서 뿌리 다 내렸는데 못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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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뿌리 다 냈어요 완전히 아우 끝내주죠 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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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만원 자 지금부터 이제 요렇게 한 개씩 두 개씩 있는 아이들 구경합니다 치와와엔시스 금 2만원이요 어머 잘못했나 치와와엔시스 금이 이렇게 많이 내렸어요 아우 세상에 SP 자 그 다음에 얘요 미세스 웨이브 3만원 응 끝내주죠 로또 가이바 얘가 7만원 7만원 아우 로또 7만원 응 생강점이 없어져고 어머 세상에 그쵸 자 그 다음에 얘요 그 롤리폴리 예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얘네는 누다인데 16,000원이야 프레뉴 군생 38,000원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한번만 더 물어보세요 예 화이트콜로라타 16,000원 어우 멋집니다 화이트콜로라타 화이트콜로라타 멋지죠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린서프가 맞아요 론리하고 거의 비슷하죠 예 론리하고 비슷해요 그린서프 코트 비슷해요 예 론리는 지금 가장자리가 붉게 물드는 부분이 보랏빛으로 물들거든요 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얘요 시모야마 콜로라타 5만원 오 온들라타요 온들라타 입장에 그죠 어머 2만원 시에라 14,000원 진짜 이뻐요 시에라 14,000원 진짜 이뻐요 자 그 다음에 얘요 오 저기 예 예 맞아요 그리고 얘요 감첩 페리더트 2만원 어우 좋아요 2만원 페리더트 임부리카타 6만원 어우 예 그리고 제가 그 조안다니엘 3만원이요 이렇게 커요 조안다니엘 진짜 이쁘거든요 꽃도 예쁘고 조금만 잘 가꾸어지면 그 다음에 치와와인시스 15,000원이요 오우 괜찮네 치와와인시스 15,000원 괜찮아요 자 그리고 지젤 군생 3만원 그 제가 여기에 퍼플딜라이트 진짜 멋지죠 어우 집에 가고 싶지 않고 여기만 가만히 있을까요 퍼플딜라이트 여기는 일산 서구 일청로에 일치한 꽃동산 다육이 마을 다육이에서 영상을 구경했고 얘가 퍼플딜라이트 하나만 어우 못돌 어우 못돌겠네 물을 먹었나봐요 잠시만요 배송은 어렵겠죠 이렇게 어우 얼만지 한번만 여쭤보세요 아우 진짜 무거 물이 꽉 찼어 비 맞아가지고 근데 진짜 이뻐요 퍼플딜라이트 였습니다 가격 얼만지 한번더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일산 서구 일청로에 위치한 꽃동산 다육이였습니다